그래서 제공하는 부산 아이파크 대 한국의 경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있을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아니 이건 좀 더 치우기네 지면 끝장이죠 지면 막장인거죠 자 부산 아이파크 대 한국 대표팀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 한국 대표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들어갔죠? 열렸어요 아이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센터스 네 아이파크 썩 좋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아 네 도! 도 정도는 뭐 별것도 아니야 이회수 선생님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회수 선생님을 닮았네 뭐 이런 얘기 자 위험했죠 자 이그노였나요? 아 부자철이었나요? 바그넷 자 부자철 네 좋죠 아 이 친구예요 자 열렸습니다 측면 다녀가죠 자 열렸습니다 측면 다녀가죠 아하 자 전진 패스를 하려고 했지만 어 잊지 않았습니다 아하 자 전진 패스를 하려고 했지만 어 잊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제대로 지금 경기 중이라 인사를 못 드리는 점 아 양해를 아 양해를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정기니 아 이청기 선수 자 열렸죠? 이 형 측면이 너무 잘 열렸죠? 이 형 측면이 너무 잘 열렸죠?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뚫는거지 아 못살겠네 또 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ale WDS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윌리엘 자 자 한국팀에게 불리지 않는 우리 부산 아이파크 아 네 하지만 중원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좋진 않아요 아이템이 눌었잖아 와, 부산아이파크는 가고 Objective에서ky는 Ding-Man-Faster-Care를 끌고있습니다, 조지샘이 등급 수준, 좌지마로 저렇게 잡은 기준입니다. 긴 기준입니다, 조지샘이. 자, 제 선거이 제 선거입니다. 왼부 비치한 기준입니다. 이낙연은 경기, 윤미엣 마이컴. 요만으로 선거입니다. 자, 제 선거입니다. Only goal by farther by Let's see figure out. No, partisake. 골고루 던져야 합니다. 여기가 김입니다. 여기가 리입니다. 잘 어울려 합니다. 김신룩이 있다면 전술대로 해야 합니다. 자 또 뚫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느려요 아이파크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까지는 뭐 한국 국가대표긴 하지만 아 개파상 아니죠 이거 엉망이죠 안 되는데 한국 대표 아이파크한테 너무 잘되지 않고 있죠 착각을 하면 승리와 점점 멀어진다고요 如果你的力因為該打了爍不怎麼樣 그 Need to cover with your Virginia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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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y최 아 예 들어보다는 주해놔요 아 Однако 앨 attached도 될게 quella weil Tú 는 개인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 여기가 적극의 이는 빛을 못하는 자기입니다 영어! 우지벤은 우리uku가 한 대결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우지벤은 인기 때문인지 너무 많이 힘들고 him는 J.P.R 경연대 host, Q.R 경연대 host,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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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연대 host 정석룡의 기가 막힌 선방이었죠 지금 아이카크가 우즈벡과 전력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한다 아이카크가 우즈벡과 전력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이즈가 진짜 짱인가봐 대이즈가 그렇게 인기가 좋지 꽤 됐는데 아아 찔러주기 아아아아아아 볼트래핑 엉망 연결됐는데 수비도 엉망이네요 아 진짜 안좋죠 부산 아이파크 최악의 팀 최악으로 안좋다 아 이청룡 어 뭐야 없사이드 아니야? 아아아아아아 왜이렇게 던져 그 오프라인 플래그 네 어제는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레이즈는 긴장 많이 하고 해야되는데 레이즈는 긴장 많이 하고 해야되는데 아아 어떻게 한국 대표팀이 부산 아이파크를 못 이기고 있어 후반으로 넘어갈 기세 지동원도 나왔고 레노라는 선수들이 아아 아아 못살겠네 또 아아아아 못살겠네 또 아아아아 못살겠네 또 아아아아 아아아아 최악이야 최악 당대고 있어요 한국대표팀의 실력 엠지의 실력과 비등한게 아닌가 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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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정성룡 오늘 선방쇼 대단하다 정성룡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에게 지진으로 정성룡 정성룡의 수련 정성룡은 정성룡의 하나 517 types 언짢은 표정의 oo 이 팀은 그냥 한 사람에게 골 넣는다. 이 팀은 그냥 한 사람에게 골 넣는다. 그냥 한 사람에게 골 넣는다. 그냥 한 사람에게 골 넣는다 그냥 한 사람에게 골 넣는다. 아니, 그 팀은 골 넣는다. 그 팀은 또 뚫리는 것 같다. 아니, 부산 아이파크에게 이렇게 뚫리는 건 뭐야? 와 이거는 안좋아요, 이게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좀조각으로 들어갔으면 일단 짱건으 자세히 아아아아 나목물 나목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리그 탈락이 아잇 위험한 리그 안되면 바리아야죠 뭐 왜이래 이팀은 어떤티로 회수해야지? 한국 대표팀이 왜 이러냐고요? 그건 MZ가 더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축구 전문가 아닌가요? 위닝 전문가요? 위닝 전문가요? 피파한다고 또 위닝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가 쓰레기 아날로그 세고 있어요 기대들이 dio 차야 돼 못 잡었긴 한데 절 안 되고 있네요 글리겠다 정확도가 쉬웠습니다 잘 찼는데 파아아 빰 여유가 있으니까 무슨 여유가 있어요? 한골에 여유가 있지 않나요 이래서는 한골 넣기 쉽지 않아요 위험하다 이게 뭔가요 기석룡 아 자 골 먹었습니다 이네님 꾸벅님 반갑습니다 땅콩님 오셨군요 아 부산하이파크 쉽지 않네요 해놓고 하지말래 이상한 사람이야 국대가 털릴지도 몰라 정성룡 아 정성룡이 오늘 너무 선방을 많이 했어요 이래서는 잘 안되네요 챌린지 잘 안되네요 정성룡이 잘 안되네요 첫번째로 잘 안되네요 하지만 골을 계속해서 정성룡이 잘 안되네요 심지어 시간대가 수사의 포지션이 저에게는 수사 중룡이 잘 안되네요 저기 시간대가 가장 강한 사람으로 이 털릴지도 못해 시간대가 수사의 포지션이 수사의 포지션이 장성룡이 잘 안되네요 수사의 포지션이 수사의 포지션이 수사의 포지션이 수사의 포지션이 드라마 수사의 포지션이 수사의 포지션이 새끼까지는 괜찮아요. 새끼까지는 괜찮아요. 격앙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엠지가 살짝 격앙이 돼서 새끼가 나왔어요. 새끼가 나왔어요. 정성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우스님, 심심마당님, 킹님, 꾸벅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차킹팀의 공격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공격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공격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공격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경기한 날은 피파가 방송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그의 공격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공격을 찾고 있습니다. 정성균ên 방패입니다. 오늘 serious amount하는问题. 잘못했을 게 없죠? 누구가 vamos impacting? 시작 후 슬NING 이것이 지금 dummy일이다 으음 终이 이제 경건을 그만해 모든 kamp 쉬는etz 아이파크랑 Lokks 여기 리언스 이 선수는 또 ants희가 뒤가고 있어요 하앗!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선방이다 정성룡 오늘 선방쇼 대단하봐 아이파크의 파상공세를 자 이건 차이지 자 파상공세 자 파상공세 아 파상공세 아 파상공세 안타깝다 아이파크의 파상공세 여기 스페인 여기 스페인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패스 앞에 앞에 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닉네임 없음님 어서오세요 어 뭐지 티비 자 쉽지 않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고정면치 3회 2인데 엑스트라타임이 나오고 파상공세 환상 속에 파상 환상 속에 파상 이 있다 들려줘야죠 이것도 심리전이죠 대북심리전을 국정관이 하듯이 대남심리전을 국정관이 하듯이 자 오셨죠 열렸죠 아니 왜 나와 열렸습니다 아 왜 올라가는거야 아니 불가수를 왜 이렇게 못하나요 지금 심상해 고정 공격 가리지 좋을 것 같네요 아 아 그 나 잠시 깜짝 이러기 깜짝 깜짝짝 5루 나이가 조금 낮은 상황이 너무 좋죠 유리 기회로 고향이 안됩니다 지금 경계의 선이 되게 Hungary 좋은 볼 어?! 골골골골골골골계 장학윤!!! kolay!!!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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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와... 자, 군이 모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자, 굉장히 힘들게 주작방송이래. 조작을 하고 있네. 얼마나 한국 국대가 못하면 주작방송이란 얘기가 나와. 아니 등짝으로 지금 뭐하는 거야. 등짝축구 여러분 보여드리면 안 되죠. 4선 살아있고 3선도 압박 들어와 주세요. 아 못살겠네. 아. 파크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노래야. 아 조각도가 다깝습니다. 자 미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모니터링크님 어서오세요. 모니터링 요원님 반갑습니다. 9-8에 4A야. 상대가 안되네. 부산이 좋네. 부산이 좋다고요? 바꾸세 볼래요? 알았으니까 바꾸세 볼래요. 자 다음 경기는 주산대 안구 국대 가겠습니다. 부산이 좋네. 좋지 않아요. 부산이 우리 국대보다 좋다고 지금. 우리 MDC가 망원이라고 하죠. 망원. 빠르네.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빠른 아니죠. 아 이 두편들을 놓쳤네 또. 왜 놓쳐 왜? 왜 놓치는 거야? 놓칠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의 팀이 좀 빠르게 왔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이렇게 쉽게 되진 않죠. 바로 밀러 습관입니다. 훨씬 좋은 밀러 습관입니다. 별로. 아주 더 농담이 좋죠. 네, 흠흠흑 한점에. 어디까지. 좋지. 다른 대구와, 대구가. 불러. 기능을 잘하니까. 네, 마아티가 너무 잘하네요. 마틴이 뜹히고이게 cubeEEP 마틴이Tech BGM에선 그렇지 2-2 골이 왔죠 계속 골이 온 줄 알았는데 운이 도와준다 아 우리 엠즈를 운이 도와주고 있다 뭔데 아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신혜님 어서오세요 빨리빨리 와 신혜님 어? 아 이 청룡도 빠르네 어? 아 눌렀잖아 패스를 스틱을 눌러야죠 싸야죠 각 없을 때 넣었잖아요 지금 북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아쉽습니다 이걸로 오셔도 됩니다 한국 그때 그 정도는 해야지 부상보다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산이 좋다고요 부산이 좋으면 다음판에 저를 이길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애가 죽어나네 또 정성룡의 선방쇼를 봐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공격 빨리 아아 찜찜한 결과 자 2대2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